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혹은 여행을 갔을 때 진짜 많이 사용하는 I'd like to 라는 패턴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느낌인데요 좀 공손하고 격식이 있는 느낌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I want to, I want to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지만 사실 뭐 우리가 편하게 대화하는 상황도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어 저는 뭐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I'd like to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거 I like to는 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I 그 다음에 this sound, the, 혀를 여기 위에 위 뒷발 옆에 여기 딱 보면 약간 잇몸 같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살짝 떼면서 the, the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I'd like to, I'd like to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서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뒤에 다양한 표현들을 더해가면서 문장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어 여기서 저 며칠 더 머무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너무 좋은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숙소 같은 데를 발견하면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진짜 진짜 예약을 하려고 며칠 더 머무를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막 어 너무 좋아 여기 진짜 며칠 더 머무르고 싶어요 라는 느낌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죠 그거는 상황이나 맥락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일단 뭐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I'd like to 두 번째 여기 머무르다 stay here stay here 여기서 stay 라고 하면 머무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I'd like to stay here 뭐 temple stay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머무른다 절에서 머무르는 거 temple stay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 단위는요 a few more days 거든요 a few 하면 조금 있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라고 하면 a few more more 하면 더 더 이런 느낌 있죠 그리고 날들은 days 입니다 a few more days 며칠 더 입니다 a few more days 자 그래서 완성된 느낌은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이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연습해 주는 거 느낌 살리시면 더 좋아요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자 그래서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 좋은 데 왔어요 와 숙소 너무 좋고 여기 근처에도 볼 거 너무 많다 아 저 여기서 며칠 더 머무르고 싶어요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나 거기서 만난 인연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통째로 외워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막 생각날 틈이 없거든요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I'd like to propose a toast 우리가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propose 한다고 얘기하죠 사실 결혼해 달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다 라고 할 때 propose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건배 짠을 제시한다고 하면 propose a toas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I'd like to propose a toast를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행 갔을 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I'd like to propose a toast 아니면 뭐 한국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우리 영어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뭐 강의를 1강 들었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어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면 재밌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술 마실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I'd like to propose a toast 그러면 오 영어 공부 좀 하나보다 그냥 요즘 좀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서 저희 강의나 책을 이렇게 딱 소개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야 이거 괜찮아 해보자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I'd like to propose a toast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d like to propose a toast 소주냐 맥주냐 아니면 뭐 와인이냐 이거는 뭐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계속 가볼게요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거 이제 공손하게 저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요 지원하고 싶어요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이것도 마찬가지죠 apply 지원하다 for the job 그 일자리에 뭐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굳이 해석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체사들은 정말 많은 상황에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건 나중에 문법 수업이 있으면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거 apply for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중고급 단계에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멜로디 타신 거 apply apply가 아니고 apply도 아닙니다 apply for the job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약하고 싶은데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여행 가셔서 식당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숙소를 예약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예약하거나 다 괜찮습니다 영어로 해주신다면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하면 예약하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make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문직하고 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조금 격식 있는 자리에 예약할 때는 또 make an appointment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 단위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이것도 이제 연음 한번 타볼게요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붙임이 이렇게 되겠죠 make an make an 그리고 unappointment 보다는 unappointment unappointment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make an make an make an an appointment unappointment 이렇게 몸을 살짝씩 움직이면서 연습한 다음에 붙인다면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전화하면서 Oh, hello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가주시면 되고요 빨리 할 필요 없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람 좀 쐬야겠어 원래 이제 직역하면 바람을 좀 쐬고 싶습니다 하지만 쐬고 싶다는 게 이제 쐬려고 쐬야겠어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죠 꼭 완벽하게 1딜 막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그래서 맑은 공기를 쐬다 라고 하는데 이 쐬다는 영어로 뭘까? 라고 하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동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다 get some fresh air 신선한 공기라고 하면 get some fresh air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 좀 쐬야겠어 라고 하면 get some fresh air 그래서 이제 격식 있는 느낌으로 공손하게 만들어 볼게요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그래서 뭐 어디 막 밀폐된 공간에 한참 있다가 어 안되겠어 어 나 좀 바람 좀 쐬고 싶다 신선한 공기 좀 쐬야겠어 네 모든 비슷한 의미죠 영어로 하면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목이 칼칼한데 영어로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해서 팁을 드리자면 I'd like to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죠 I'd like to d 가 아닙니다 d d d d 이렇게 살짝 나오는 사운드에요 그래서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랑 비교하면 I'd like to I'd like to 뭔가 살짝 걸리는 게 없죠 근데 이거는 I'd like to I'd like to 이렇게 살짝 d 사운드가 걸리기 때문에 이 차이를 많이 듣고 얘기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하나씩 천천히 두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며칠 더 머무르고 싶어요 I'd like to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propose a toast I'd like to propose a toast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예약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바람 좀 쐬야겠어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볼 건데요 이번에는 실제 대화로 감을 잡기 간단한 대화상 을 가져와 봤습니다 후배 동료가 사과를 할 상황인데요 네 뭐 저한테 후배가 뭐 큰 잘못을 아 뭐 큰 것까지는 아닌데 적당한 잘못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막 있다가 걔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드릴 말씀인데요 라고 하면 뭐 할 말 있어? 네 너무 띄껍었나요 네 그거 아니고 뭐 할 말 있어? 이렇게 하면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야 괜찮아 다 잊었어 괜찮아 괜찮아 요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Do you have anything to say? 라고 하면 Do you have? 가지고 있나요? anything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근데 그 어떤 거죠? To say 말할 어떤 거라도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역하면 할 말 있어?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요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쭈뼛쭈뼛 이렇게 오면 Do you have anything to s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뭐 할 말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I'd like to apologize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I'd like to apologize 참고로 apologize 사과하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I've already forgotten 난 이미 forgotten 하면 forget 이게 3단 변화 PP 형태거든요 이미 잊어버렸다 지금 잊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everything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I've already forgotten anything everything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forgotten 약간 For가에다가 은 소리가 나요 forgotten forgotten 이라고 해줘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묵음 소리에서 forgotten 이런 식으로 많이 소리납니다 그리고 It's ok 괜찮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해요 한국어로도 맨날 괜찮아 뭐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다고 하고 저 스스로도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It's ok 뭐 제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꼭 네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좀 더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은 모여 있다면 아 저 살 빼고 싶어요 라고 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살을 빼다는 lose weight 뭔가 일타라는 느낌이 lose거든요 네 이 무게를 일타 그러니까 살을 빼다는 거겠죠 lose weight lose weight 이거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뭐 살 뺄 필요 없는 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살을 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막 얘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한번 써보면서 제가 퀴즈를 계속 드리는 이유도 이게 한번 써보면 결국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나중에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뭔가 시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꼭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